이게 해치라는 놀입니다. 뒤에 보이시죠? 여기 해치. 아 잘 되겠네. 보면은 해치가 좀 빨갛게 닿았네 이게. 그렇지? 나도 모르겠다. 해치가 이제 우리 반공 청소년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 사회. 이런 사회가 우리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충분히 해야 돼요. 여기 뚝뚝됐다 했잖아. 헷갈래. 하자. 개소리 하자. 거롛휴 paw 지금 힘이 되어지는 이유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